태국월드 스포츠의 박기범 안녕하십니까? 태국월드 스포츠의 박기범입니다.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태국 문양의 태국 민턴 보시면 이 흰색 바탕에 3태국 문양이 들어가 있는 K-민턴입니다. 저희 태국 민턴은 양손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. 양손을 사용하면서 두뇌와 신체 균형의 발달을 도모하는 스포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태국 민턴은 양손을 사용하기 때문에 겨드랑이 폭이 필요하고요. 이 안에서 자유롭게 목 안으로 오는 공도 쳐낼 수 있는 라켓 스포츠입니다. 여러분들 운동하시기 많이 힘드시죠? 특히 직장 생활하시면서 운동하시기 굉장히 힘드실 텐데요. 저희 태국 민턴은 가정에서든, 학교에서든, 직장에서든, 언제 어디서든 누구와 함께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. 여러분 한국에서 개발한 태국 민턴 여러분들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